OCI 어려운 종목이네요. 107679원 비중 98% OCI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OCI 하게 되면 폴리실리콘 관련주죠. 사실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주인데 OCI가 이제 장단을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오히려 조그마한 그 태양광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원가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. 그러니까 전체에서 5%이기 때문에 단가이나 압력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OCI 는 70%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. 태양광 패널에 그러다 보니까 단가 변동성에 따라서 변동성에 따라서 변동성에 따라서 너무 커요. 그래서 제가 사실 OCI 이렇게 막 선호하는 종목은 아닙니다. 일단은 OCI 같은 경우는 3조 정도 회사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. 매수당가가 107,679원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. 회사 자체는 굉장히 펀드멘탈도 좋고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올라오게 되면 한 10만 8천원 정도 되게 됐을 때는 전량 저는 매도 쪽 의견을 드릴 것 같아요. 물론 회사 자체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옛날에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. 완전히 달라졌어요.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지금 올해 4,079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지금 나왔고요. 완전히 달라졌죠? 자본도 2조 8천억. 그런데 신총이 2조 4천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분명히 포텐셜은 엄청나다. 포텐셜은 뛰어난데 그에 반해서 탄력도가 좀 낮다. 이렇게 좀 정리 드릴게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만 8천원 매도.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 3조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. 3조라고 하면 한 13만원 정도까지 해서 13만원까지는 중장기적 전략 드리겠고요. 손절 라인 9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는 좋은데 탄력도가 아깝다.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. .